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의 점수는 5점 만점에 그리고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리. 구리? 태구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중국식 새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새우인데 저희가 이거 소스도 따로 있어요. 와사비 소스라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뿌려볼게요. 네. 와우.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고 왔는데 냄새가 와사비 진짜 향 강하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오늘의 음료는 탄산수예요. 한번 따라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소스도 조금만 더 갖고 왔는데 양념치킨 소스랑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갈릭 소스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magazine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남은 뼈에 부족한거 같아요 오리지널 그리고 뼈에 넣어요 뼈에 넣어서 잘 먹어야겠어요 뼈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뼈에 넣어요 제가 뼈에 넣어서 뼈에 넣어서 뼈에 넣어서 뼈에 넣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골고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맛있어. 진짜. 여러분, 이거 깐소시오 있잖아요. 우리 중국집 가면 제일 비싸서 잘 못 먹는. 그건데 저희가 양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먹었어요. 이건 와사비, 이건 양념치킨, 이건 갈릭 해서 먹으니까 깐소시오를 맛별로 다 먹는 느낌? 진짜 맛있어요. 맛은 진짜 어땠어요. 맛은 진짜 너무 바삭바삭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에 새우가 처음에는 제가 안에 새우가 별로 안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 알잖아요. 좀 그런 새우?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진짜 안에 통새우가 이렇게 막 들어있고 포동포동하고 그러면 짭조름하고 간도 좀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무튼 너무 좋았어. 바삭바삭하고 진짜로. 저희가 처음에 와사비 소스를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와사비 소스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막 부어 먹으니까 살짝 코가 찡하더라고요. 난 하나 좀. 되게 잘 어울렸어요. 진짜로.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저희가 한 30마리? 30개 정도. 30마리 정도. 그 정도 한 거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담백하면서 되게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 저희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진짜로. 진짜 만점. 센트. 너무 맛있었어. 여러분 저희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